오늘 양은팀 중심 타선이 뜨거운데요. 김재환 선수도 역시 2타수 2안타를 밀어냈습니다. 왼쪽으로 멀리 가는 타구. 담장을 넘겨버립니다. 두산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역시 두산에게는 또 홈런 타자 김재환 타자가 있었습니다. 김재환의 투런 홈런. 스코어는 8대6. 이제는 두 점차. 엄청난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박동호 타자, 김재환 타자 모두 3타수 3안타를 기록하면서 장혜식 투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외야로 공을 날려보냈습니다. 이번에도 방향은 좌측이고요. 넘어갑니다. 김재환의 투런 홈런. 연타서 건물이 터집니다. 두산도 정말 막강한 타력을 어제에 이어서 좋은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도덩차. 박건우 타자가 앞에서 4타수 4안타 경기를 보여주자 김재환 타자도 바로 뒤에서 4타수 4안타. 그 홈런을 홈런 두 개를 기록하면서 막강한 3번 타자, 4번 타선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알 수가 없다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